저 오늘 누나는 기분 좋은게 오늘 사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게 자리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도 계시고 우리 언니 오빠들도 계시고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있어서 어린이들 소리 찔러! 우와 귀여워 어린이들 다 같이 함께해서 가족 같은 마음이랑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저희가 다음 곡 조커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혹시 여러분 조커 아세요? 네 잘 아세요 아 아시는군요? 저희 노래 중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? 이런 부분이 있어요 I wanna give me on a baby give me on a baby 조커 조커 show me on a baby show me on a baby 조커 조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옆에 아시는 분처럼 조커라는 부분을 따라 불러주시면 훨씬 더 재미난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들은 조커 아따 조커 많았네 조커 이거 따라 불러주시면 생각하고 저희는 다음 곡 조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anda 다 Costa 바다 leaked 요